안녕하세요 루꾸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벌써 많이들 쓰고 계시죠? 근데 줌에 좀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에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쓰는 GH 이건 많이들 아시죠? 일단 줌인 줌아웃 인데요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 있습니다 GH죠 키보드자판 정가운데 있어서 누구나 쉽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GH가 이제 예전 큐베이스5나 오래된 예전 버전부터 이렇게 있었다면 언제부턴가 요 기능이 이제 생겼죠 쉬프트를 누른 채로 GH 그러면 수평 줌인 줌아웃이죠 쉬프트를 누른 채로 GH 그렇죠 수평 줌인 줌아웃입니다 쉽죠? 참고로 GH가 믹서창에서도 적용이 돼요 GH 그렇죠 GH 적용이 되죠 이렇게 GH 누르고 있습니다 H, G 이렇게 되죠? 믹서창에서도 트랙들 여러분들 조금 넓게 또는 홀쭉하게 이렇게 보시고 싶다 그러면 GH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랙을 넓히고 싶을 때 트랙 넓히고 싶을 때 이 트랙을 우리가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요 트랙을 넓히고 싶을 때 맥에서는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 위아래 하시면 됩니다 방향키 누르시면 넓혀지고요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방향키 위로 올리시면 좁혀집니다 이렇게 컨트롤 그러니까 커맨드 컨트롤 커맨드 이걸 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맥에서는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거는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유용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축키 이름으로는 zoom full 이라고 부르는데 full은 가득 차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쉽게 얘기하기로는 한창의 정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게 확대해서 보다 보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래서 확대가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창에 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zoom full 이 기능인데요 shift F, full에 F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shift F를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딱 정렬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좌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정렬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얼마나 확대를 해도 shift F를 누르면 정렬이 됩니다 좌우 이거는 똑같이 우리 이렇게 피아노롤 창에서도 적용이 돼요 넓게 보고 있더라도 zoom full, shift F를 누르시면 한눈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창의 정렬이 됩니다 이게 바로 zoom full 기능이에요 shift F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S 인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벤트만 확대하고 싶을 때 옵션 S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알트 S 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벤트 이것만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보통 우리는 이거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늘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그랬죠 이럴 필요 없이 단축키를 쓰세요 옵션 S 윈도우에서는 알트 S 해볼까요 알트 S 선택해놨죠 이거 이거 봐볼까요 선택 이렇게 됩니다 바로 바로 선택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알트 S 이렇게 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이벤트만 내가 이거 선택했다 그러면 이게 창에 딱 정렬되면서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쉽죠 옵션 S 윈도우에서는 알트 S 거든요 이거 메모 해두셨다가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곁다리로 하나도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끔가다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쓰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실수로 G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영국시로 얘기하면 Z죠 Z 근데 G를 눌러가지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래가지고 아 이것도 일일이 또 이거 다 펼치고 이런 분들 많았죠 이렇게 G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실수 그러니까 어 이거 뭐야 옵션 S 알트 S 누른 뭐야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줌을 잘못했을 때 다시 되돌릴 때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다시 좀 펼치고 할 때 그럴 때 줌을 언두 할 수 있습니다 그 언두 기능이 있는데 그게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지정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수로 요거를 옵션 S 를 눌러서 이렇게 당겼어요 어 잘못했네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미 해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키 커맨드를 한번 들어가야 되고요 키 커맨드 가시면 제가 아까 체크를 해놨는데 줌을 보면 이렇게 줌 항목이 있어요 줌 항목을 찾아가세요 줌 항목을 찾아가신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언두 줌이라고 있습니다 언두 줌 이게 단축키 지정이 원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어도 쓰질 못합니다 이게 따로 메뉴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잘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언두 줌을 쉬프트 g z 로 저는 왜냐하면 보통 g 를 잘못 눌러 가지고 실수할 때 쉬프트 g 눌러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법은 쉽죠 이 단축키 키 커맨드 지정하는 법은 따로 영상에 다룬 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를 조금 어려워 하신 분들 그러니까 좀 낯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키를 누르면 여기 되죠 뭔가 다른 지정이 이미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뜰 거고요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등록이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면 줌을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확대를 잘못했을 때 언두를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언두 줌을 꼭 단축키 지정해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정말 작업이 많이 편해져요 줌을 뭔가 잘못 잘못 땡기거나 뭔가 내가 보던 화면에서 뭔가 많이 바뀌었을 때 돌아가야지 언두 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나마 최근에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오디오 파형 미디 트랙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오디오 파형을 좀 확대해서 볼 때 녹음실 가면 녹음실 감독님들 뭐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냐면 파형을 크게 보려고 실제로 파형이 개인이 커지는 게 아니라 파형의 어떤 이 그림만 크게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녹음실 가면은 이렇게 감독님들 또 엔지니어 분들 많이 이렇게 하세요 근데 큐베이스도 요게 있어요 기능이 근데 예전엔 단축키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9이었나 9.5였나 여하튼 그때부터 단축키가 새로 생겼어요 뭐냐면요 alt 누르고 gh 입니다 alt 누르고 gh 그러니까 맥에서는 옵션이구요 윈도우에서는 alt 해볼까요 alt 누르고 gh 해볼게요 커지죠 줄이고 이렇게 씁니다 이런걸 언제 쓰느냐 지금 뭐 이런 경우에요 파형이 지금 너무 작게 보일 때 이 여기 소리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노이즈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거 확인할 때도 쓰구요 네 어떤 그런 어떤 파형이 어 일정 물리적으로 개인 자체를 올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파형이 어떻게 지금 어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할 때 많이 쓰는데 단축키가 그나마 최근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구요 이렇게 옵션 그러니까 alt 를 누른 채로 gh 를 쓰면 된다는 거 요 줌 기능까지 알고 계시면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디오 트랙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alt 누르고 gh 하시면 되구요 사실 이 샘플 에디터 창에 들어갔을 때는 쉬프트 gh 도 그대로 먹긴 먹습니다 하지만 파형을 오디오 트랙 파형을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하는 것은 alt 그러니까 옵션을 누르고 gh 를 하면 된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뭐 오디오 작업이나 믹싱 작업할 때 또는 레코딩 작업할 때 훨씬 유용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줌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루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뭔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구요 제가 다룬 내용 중에 뭔가 어 잘못된 점이나 아니면 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영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뮤직이었습니다